오늘 트위크레인 아내한테 꽃을 보냈습니다. 빵치지 마라. 안중 인증해봐. 주적 오지네. 그럼 주소됫다. 바진 올려. 아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. 저 혹시 오늘 꽃 배달 받으셨어요? 혹시 주식계를.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왜. 저희들이 뭔데.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? 찾으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. 요즘 사람들 아이디 하나로만 쓰기도 하잖아. 아이디나 이메일로 포털사이트 검색해보면 쇼핑몰 쇼핑 내역이라든지 질문 내역이라든지 게시판에 글 쓴 거라든지. 뭐 이런 게 다 나오기도 하거든. 뭐 무의식 중에 글 쓴 게 거기서 뭐 개인 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고. 예전에 피디님이 주식계를 올리셨던 글들도 힌트가 될 수가 있고요. 뭐 그런 게 아니라면. 이게 불법이긴 한데. 아이피 추적해서 누군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거든. 나 어떻게 해야 되냐. 사모님이 제일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. 어 수연아. 내가 정말 미안하다. 내가 바보같이 그럴데도 글만 남기지 않았으면 좀 일할 일 없는거든.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. 아무 일 없을 거야. 내가 다 알아서 살 테니까. 준서 어떻게 해.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돼. 근데 준서. 우리 준서는 안 돼 여보. 준서 안 돼. 아니야 아무 일 없을 거야. 준서한테도 너한테도 아무 일 없을 거니까. 내가 약속할게. 알았지. 어? 걱정하지마. 다채로운 질가움 JTBC